일단 세 사람이 있는데 우선 저희 엄마 유진 선배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뒤늦게 생긴 아빠인 민정 선배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노나와 함께해준 석훈이 오빠한테 너무 고마웠어요. 그 중에 한 명을 꼽자면. 여기 있는 석훈. 그동안 노나랑 같이 하는 동안 너무 옆에서 든든했었고 항상 노나의 편이 되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.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엄마 아빠는 카톡으로 보내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오빠한테 하겠습니다. 저기 부채 좀 부탁드립니다. 시즌 1부터 3까지 거의 계속 오빠랑 붙어가지고 무슨 대사만 하고 슬프고 힘들고 모든 신자를 다 거의 다 오빠랑 함께 버텨왔기 때문에 진짜 고마웠어. 고마워. 그래. 그래. 현수랑 지연이한테 저도 되게 고마웠고. 그래서 한 명을 꼽자면. 그래서 저는 아버지. 우리 아버지. 기준 선배님은 되게 다정 다감하시고 현장에서도 되게 풀어주시고 분위기 메이커 생각보다 더 많이 챙겨주시고. 늘 진짜 아빠 미소 같은 미소를 짓고 우리를 바라봐주시고. 되게 극 중에서는 아버지고 연기자로서는 선배님이시고 근데 사람으로서는 좋은 형 같은 느낌. 이런 느낌이 컸기 때문에 아빠한테 특히 더 감사드리고 싶고. 이런 엄마 아빠를 만날 수 있는. 복이었지. 너무 행복이었어. 고맙습니다. 1 2 2 2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